캘큐로스 1 수업입니다. 우리의 중흥등 3년차죠. 3년차에서 공부하는 캘큐로스 1 수업은 교재는 오픈 스택스에 나온 책입니다. 물론 오픈 소스 책이죠. 웹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는 책이고 페이지 수는 875페이지로서 적당한 두께입니다. 많이 두껍지도 않고 그리고 얇지도 않은 책이죠. 아주 좋은 책입니다. 깔끔하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또 라이스 유니버스티 아주 좋은 대학이죠. 유명한 대학이고 그리고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만 라이스 유니버스티가 어떤 오픈 소스라던가 어떤 지식과 어떤 기술의 공유라고 하는 데서는 굉장히 활발한 활동을 하는 대학입니다. 전체 챕터는 첫 번째 챕터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내용들을 대략 복습하는 분위기이고 그 다음에 이전부터 챕터2부터 챕터3 이런 개념들은 이전에 우리가 다뤄보지 않았던 그런 개념들을 새로운 주제들입니다. 그래서 딜리버티브라던가 어플리케이션 오브 딜리버티브 인테그레이션 마찬가지 우리 처음 다루는 주제죠. 대략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준에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난이도가 높은 그런 수업은 아닙니다만 생각을 하면서 좀 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재미있는 수업이니까 이제 일정부터 진행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1년 동안 공부할 분량이니까 이전의 프리켈큘로스보다는 공부할 분량이 좀 많습니다.